자 소유의 첫 시도입니다 박지 마시고 아빠 따라오세요 고개 들고 한 발로 한참 한참 자 박으려고 해 어떻게 멈춰 원 투 자 멈춰야 돼 멈춰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자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멈춰 원 투 원 푸쉬 푸쉬 스탑 박수규에요 박수규에요 싱싱카 탑니다 싱싱카 탑니다 여러분들 싱싱카 타세요 여러분 싱싱카 타세요 엄청 재밌습니다 어때 싱싱카 탑니다 어때 싱싱카 탑니다 어때 싱싱카 탑니다 무서웠어 안 무서웠다 안 무서웠어 그럼 어떤 느낌이었어 머리 들고 아빠 쪽으로 오려면 운전대를 아빠 쪽으로 똑딱똑딱 아이쿠 괜찮아 하나 둘 자 부딪쳤을 땐 어떻게 머리를 그렇지 에 어딨지 가버렸네 자 정신 차리고 어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탑니다 으 으 으 으 소희야 불이 나면 소방차가 저기에 딱 들어오는 거거든 소방차 써져 있는데 가볼까 타고 가보자 소희야 여기 뭐라고 써져 있니 숫자 223 229 119 됐어 119 하면 소방차가 오신대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야 우리 책에서 본 적 있지 호수 연결해 봐 호수 연결 연결했어 그럼 호수를 쭉 가져와 몇 층에 불이 났어 자 불난데를 향해서 호수를 가지고 물을 뿌리는 거야 쫙 이렇게 해서 불을 끄는 거야 소희야 아빠가 불이야 하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 손은 어떻게 하는지 입은 어떻게 하는지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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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야 하면 준비 불이야 하면 불이야 소희야 도망쳐 와 살았다 불이 났을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 몸을 낮추고 입을 막고 코를 막고 아주 잘했어요 하이파이 소방관 아저씨가 될 수 있겠어요 소방관이 소방차를 어디까지 운전해야 되는지 보여주세요 자 불을 끌어 갑니다 아니 타야지 소희야 소방차 운전 어디 있어 소방차가 소방차 소방차 비밀 계획이 뭐야 네 비밀 계획이 뭐야 뽀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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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를 샀지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줄 거야 가주세요 엄마일 거야 가주세요 엄마 근데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돼 저는 가 합니다 크게 불러야 그래 네 그럼 엄마 깜짝 놀라시겠지 네 한번 가볼까 자 소희가 산 예쁜 케이크를 짜자잔 어떤 케이크인가 소희가 떨어뜨리지 않고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잘 들어주세요 아빠 짐 잠깐 노래 불러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야지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이고 거기서 목이 매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박수 엄마 사랑해요 하나 둘 셋 같이 불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힘내서 박수 소희야 깜짝 파티 성공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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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고 엄마 뽀로라 얼굴이 없어졌다 무서워 입술도 먹었어요 녹았어요 녹았어요 아 녹았어 깜짝이야 뽀로라 미안해 뽀로라 미안해 고마워 이럴로